맞습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일 문화교류의 물구가 될 연관인 주인문들인데 제가 이분 소개하기 전에 방금 이분 매니저분 굉장히 수염이 멋있는 매니저분도 방금 박수로 하고 왔는데 저는 또 이 매니저분이 제 팬이에요, 제가. 예, 그 우리 아버님. 네, 맞아요. 아버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연 어떤 주인물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먼저 국악신동에서 트롯 여정으로 거듭난 김나현 양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할게요. 나향이 나오세요. 국악두고, 트롯 그곳에 비한 명랑 소주, 김나현. 국악이 나오세요. 국악 두고, 트롯 부를 받으시는 곳, 국악에서는 소주, 김나현. 국악이 나오세요. 국악이 나오세요. 국악이 나오세요. 국악이 나오세요. 국악도에 비한 명랑 소주, 국악도에 비한 명랑 소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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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